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주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하며 새해 첫날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감세와 국제 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크게 둔화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6% 상승한 19,881.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0.85% 오른 2,257.83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도 0.85% 오른 5,429.0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빠른 속도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는 1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54.7일 기록, 전달 53.2보다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수가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을 웃돌며 제조업 경기가 확장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날 공휴일로 개장하지 않았던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지수는 0.49% 오른 7,177.89를 기록하며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까끄 40지수도 4,899.33으로 0.35% 상승했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크프루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11,584.24로 전날보다 0.12%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감산 합의 이행 시점인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유가가 큰 폭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6% 하락한 배럴당 52.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아이스 거래소에서 브랜트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4% 하락한 배럴당 55.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아이스 거래소에서 브랜트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4% 하락한 배럴당 55.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아이스 거래소에서 브랜트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 원유 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2.4% 하락한 배럴당 55.4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각각 0.85% 상승하면서 새해 첫 거래일을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역시 코스피 코스다 양시장 모두 각각 0.88% 0.72%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는 204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역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럴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떨까요?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의 이슈리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사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영향들 자세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가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220원을 넘어서면 국내 기업 환차선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화에 대해서 지금 출발합니다. 전일장 글로벌 증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오늘장을 대비해보는 마켓 리더 시간입니다. 수요일을 책임질 마켓 리더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지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새벽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독일을 제외하면 모두 다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경기 지표가 많이 호조가 나왔다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와 그리고 유가가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됐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증시는 국제 유가 상승과 경기 지표 호조 영향으로 해서 장 초반 가파른 상승대를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2260선을,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19,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달러 강세 영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조금 하락 반전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상승폭은 조금 둔화가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미국의 제조 활동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제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구나, 참 건전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ISM은 이 12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조사치를 웃돈 전월 53.2에서 54.7로 상승했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에서 실제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잘 움직여주고 있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에서 11월 건설 제출 같은 경우가 0.9% 이상 늘어나 연율 1조 1,800달러까지 집계가 됐다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이것은 2006년 4월 이후에 가장 최고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표의 호조에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연말에 되면서 한 3, 4일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었다. 그리고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사실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들어봤고요. 이제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는데 강달러에 대한 영향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2% 이상의 급락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유가는 60달러가 돌파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리고 변수가 있다면 국제유가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우선 좀 우상향해 주는 모습이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겠고요. 전해 같은 경우는 따라 강세 영향으로 해서 전날보다 배럴당 2.6% 정도 급락한 52.33달러를 기록하면서 2주 만에 어떻게 보면 최저치를 최저치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우상향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있던 박스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윗단에 있는 박스권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펙과 비오펙이 3유량 감축 이행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지금 많이 관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시작을 이제 했으니까 아 이제는 하겠지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이런 모습에서 우선 박스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40에서 50에 있던 박스가 이제는 50에서 60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서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60달러를 근데 또 여기서 돌파하기가 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셀카스 BEP가 6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60달러가 넘어가면 셀카스에 대한 물량이 좀 많이 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좀 너무 많아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것은 공급 문제보다는 수요의 성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실제 건전한 수요 지금 바로 미국이죠. 미국을 대표적인 선두주자로 해서 제조업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유가를 많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요의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그동안 공급 때문에 너무 많은 공급, 과다 공급 때문에 거의 30달러가 깨지는 모습,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국제 유가는 우상향이 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 이런 것의 전제 조건은 결국은 전 세계의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즉 계속해서 원자재의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모습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실제로 가장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펙과 비오펙 쌓이는 했지만 실제로 산율량을 감축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에 대한 관찰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감산 이행 여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새해에 좀 필요할 것 같고 미국의 수요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내장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보면 또 신고가를 새해에 또 경신을 했습니다. 183만 천원의 장중에 올라주기도 했고요. 종가는 182만 4천원입니다. 또 이제 6일이면 잠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성적 좋을 거라고 하는데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4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이런 고민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지금 예상치 나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8초 중반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안 좋게 보는 데는 8초 천 그리고 좀 좋게 장밋빛으로 보는 데는 8초 5천이 넘어가는 이런 숫자가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돌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서 가장 좋은 부분은 어디냐면 결국 반도체 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분 그리고 OLED 부분이 아주 서프라이즈한 그런 빅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도체 익스프레스를 보면 가격을 추이를 보면 지금에서 드라마틱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가격도 아마 계속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좀 부분 부분별로 한번 띄워놓고 보면 반도체 부분이 실제로 4조 4천이 넘어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즉 우리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의 절반 가까이가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장 수익이 많이 냈어도 3분기에 조금 우리를 아프게 했었던 바로 IM 분야 바로 핸드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조 중반 정도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부분만 합쳐서도 7조가 넘어가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백색가전이나 이런 가전 쪽에서 1조가 넘어가면서 실제로 8조가 넘어가는 수준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부분은 올해 내년까지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나간 것은 됐고 올해부터가 지금 어떻게 나올 거냐 결론은 갤럭시 8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쪽 라인들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IM 쪽 분야 즉 핸드폰 부분에 대한 숫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는데 거의 4조로 다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와 반도체와 핸드폰 두 가지만 더 해도 8조가 넘어가고 백색가전 쪽만 조금만 더 잘 된다면 실제로 몇 쪽 10조 분기에 10조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주가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금 현재 뛰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만 하시듯이 뛰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실제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즉 올해 내내 삼성전자의 강세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애널리스트들이 냈던 목표 주가가 230만 원이 넘어갔는데요. 저는 조금 현실성이 있게 우선은 21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하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아주시는 리앙스인데 210만 원이네요. 삼성전자 주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6.21 필두로 해서 4분기 어닝 시즌이 도래하고 있는데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업종이 차장님 좀 보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장 계속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았던 업종은 IT 업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빅사이클은 최소한 내년 이상까지는 계속해서 도래할 거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IT 쪽을 조금 조정해 받으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식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6가 상승으로 인해서 화학 업종들이 상당히 좋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실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화학이나 에너지 업종까지도 다 같이 상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어쨌습니까? FMC 쪽에서 결국은 금리를 12월 달에 인상을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점도표로 상으로는 한 3번 정도 금리를 인상을 시킬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가 상승기로 도래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어디 쪽 바로 은행 즉 금융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디스플레이, 반도체, 화학, 에너지, 은행 실적이 호전이 많이 예상이 된다. 그 업종들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리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 벽두부터 계속해서 사드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배터리주들, 화장품, 항공주들이, 된설이 지금 계속 막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영향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뭐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긍정적인 분위기 내지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으로 불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독 중국 관련된 주식들만이 다소간에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오히려 상승에 대한 모멘텀 내지 상승에 대한 기운을 꺾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내 G2 리스크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죠. 결국은 10년 들어서 그리고 2017년 결국 G1, 미국, G2, 중국 과연 각각 어떤 부분이 글로벌 시장 내에 어떤 요인이 가장 많이 그리고 우리 시장 내 영향을 미칠까라고 본다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아마도 우리 시장 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실까 생각이 되고요. G2 국가인 중국 같은 경우 아마도 사드보복과 관련된 리스크 부각 이 자체가 우리 시장 내 그리고 우리 증권 시장에서의 각 종목별 가장 크게 리스크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어떤 변동 변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10년 벽두부터 실질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이슈 불거져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항공기 전세계 항공편 운항을 오히려 우리나라는 취소를 시키고 이를 오히려 동남아 국가로 유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연말부터 시작되고 있는 계속되는 한한령 제재 그리고 전반적인 한류 연예인들에 대한 중국 방송에 대한 출연 불화 라든지 출연 금지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시장 내 계속되는 어떤 중소형주 특히나 엔터 관련주에 대한 다소간의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때까지 제재를 겪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 국한이 돼서 진행이 되었었다라면 이제는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감 그리고 전반적인 무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 만약에 이것이 서비스 업에서 무역 확산 그리고 무역에서 만약에 금융 전반적인 금융으로까지 제재 금융 제재까지 이어진다라면 이는 상당히 우리 시장 내 우리 전반적인 경제 여건 속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점 특히나 지난 11월 이후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에서 중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나간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라는 점 그래서 그들의 주식 보유 규모가 약한 8.5조 원 규모로 상당 부분 축소되어 있다라는 점을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인들의 투자자금에 대한 중국 정부 내에서의 각종 세금 강화라든지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 실질적인 실물시장 주식시장은 물론 전반적인 우리 경기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중국 관련된 부분 비단 사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국 그들 역시 그들 차원에서 보호무역을 강화할 가능성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고민, 폭을 넓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까지 보복이 이어지느냐 이 부분을 면밀하게 관찰하자라고 예의주시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강달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00원 돌파한 지가 꽤 됐는데 1220원까지 원달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환차성 규모가 1조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이야기를 좀 대표님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어떤 상당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닐까 결국은 걱정했던 것이 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환율을 항상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환율, 결국 원화가 계속되는 절하, 1200원을 넘어서 1300원을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일단 수출 경쟁력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변화 내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 외화부채를 많이 가져다 쓰고 있는 금융권들 상당 부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 이것이 바로 환율이 가지고 가는 양면성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 어쩌면 1150원에서 1200원 사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200원대를 넘어선지 상당 기간이 지금 지나서 있는 상황 지난 연말 최고치가 1210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나왔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지금 현재 달러인덱스의 상황 101원을 넘어서 있는 사상 초유의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원달러 환율이 쉽사리 하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어제 우리 시장 내 영향을 주었던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하 부분 이런 부분들의 상대적인 혜택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쪽의 시장의 무게중심이 쏠려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의 약세, 원화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12월 중순경에 있었던 평가를 통해서 그때 환율이 1186원인가 1185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 산업, 금융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체 산업 중에서의 환차선, 외환환차선 규모가 이미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추정치를 발표했다는 점 그걸 근거로 해본다면 지금 현재 1203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20원을 넘어서게 되면 1조 원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이런 부분들, 환율의 어떤 위화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조성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환율, 항상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저 빠른 시간 안에 균형점을 찾아가야만 우리 시장 안정화 도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강달러라고 해서 너무 기죽거나 너무 눌려있지 말고 양면성을 잘 생각해서 또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올해 PC 시장 5대 트렌드라는 걸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표님? 5대 PC 트렌드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내일 모레, 우리 시간은 내일 모레고요 실질적으로 1월 5일 CS 2017 벌어지게 됩니다 시장 내 관심은 한껏 IT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 IT와 모든 산업 간의 융합 이 가장 중심점에 어찌 보면 통신이라는 것도 중심점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심적인 것 어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컨트롤 패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기 PC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봅니다 2017년 주목해야 될 시장 내 5대 트렌드 결국은 사물 인터넷, 만능 인터넷과의 통합이다라는 것 이 부분을 꼭 중심적으로 PC, 수요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과 결합된 AR과 VR의 변화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의 혁명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VR 그리고 AR과의 결합 이를 통한 우리 생활과의 밀착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PC를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거꾸로 PC가 이 분야로 발맞춰서 발빠른 변화, 변신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게이밍 산업의 어떤 변화 그리고 각종 사이버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디스플레이, 혁신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과 태블렛의 투인원이랄지 각종 다양한 펑션의 추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PC 시장 수요를 오히려 만들어갈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그리고 PC의 어떤 수명 주기가 변화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PC 임대업이 새롭게 이제는 시장 내 매우 중요한 어떤 사업군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점 PC 제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PC를 임대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새로운 사업 영역군이 지금 현재 시장 내 등장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체적인 지금 PC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PC 산업 호조가 된다면 당연히 이 속에 들어가는 반도체, 메모리의 확대 그리고 디스플레이의 어떤 변화, 각종 기기, 각종 부품의 어떤 수요 증가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요 전체적인 한 가지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묶어서 우리 한번 CS 2017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리고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이르는 1분기 집중되어 있는 글로벌 박람회 그들의 방향성이 과연 어디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잘 살피게 되면 결국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식시장 내에서의 테마군의 어떤 움직임 잘 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분기에 몰려있는 글로벌 박람회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그럼 이제 오늘장 투자를 저희 해야 되는데 오늘장의 투자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기술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침 내일로 다가온 CS 2017 그리고 6일로 다가왔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사실상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된다라는 점 특히나 여기서 삼성전자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커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에는 반도체 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 대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아울러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까지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CS 2017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올해 실질적인 화두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신기술 트렌드를 꼭 쫓아가야만 할 것이다 라는 점 이런 부분들 꼭 마음에 드시면서요 1월 초부터 바로 이제 그 시장 내 관심 커가고 있죠 시장 내 4차 산업혁명군에 대한 관심 꼭 필요해 보인다 라는 말씀 또 한 번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대단 투자자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수급진단을 통해 관련 종목 전략까지 따보는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전일장 수급 상황부터 저희가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지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112억 원 팔았습니다 기관은 1749억 원을 팔았고요 외국인은 1711억 원 외국인은 5거래일제 순 매수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 시장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매수했는데요 개인이 312억 원 비교적 큰 폭의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169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498억 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거래일제 기준으로 거래소 외국인 기관 쇼핑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입니다 외국인은 5위에 타이거 200, 4위에 코덱스 200, 3위에 LG전자, 2위에는 삼성전자, 1위에는 현대차, 자동차와 IT주들을 주로 담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5위에 기아차, 4위에 코덱스 레버리지, 3위에 LG전자, 2위에 LG화학, 1위에 SK이노베이저 화학 관련 주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은 5위가 KG 이니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4위가 바이오로그디바이스, 3위가 SK머트리얼즈, 2위가 카카오, 1위가 동국 SNC가 올라와 있네요 기관 볼까요? 기관은 5위 컴투스, 4위 실리콘웍스, 3위는 슈젤, 2위는 CJENM, 그리고 1위는 카카오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타 증권 박정민 차장 연결해서 전일장 수급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일장 수급특징주 짚어주시죠 네 전일장 코스피를 보면 중국 제조업 지표가 포조로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포재를 보면서 2400포인트에 반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례수를 기록했고요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전기, 화학, 증권, 기계, 제조업체 쪽은 한 1% 이상의 상승을 좀 보였고 종이목제라든지 유통업, 운수창고 쪽에도 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이나 음식료품, 철강금속, 보험 쪽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전일장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당수 업종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운수장비 부품 관련한 업종들이 한 3% 이상 상승을 했고요 통신서비스, 디지털, 소프트웨어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정밀기기라든지 제약 쪽에서는 속폭의 하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에 동반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반매수 종목으로 보면 현대차라든지 SK이노베이션, LG전자가 동반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들이 보면 예전에 차화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경향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원화 약세에 따라서 환율 효과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국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가장 최대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판매대수가 한 508만대로 한 4.7%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4분기의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해서 한 45%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일자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LG전자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꾸준하게 배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을 하면서 4분기에만 좀 한 5천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 백색 가전 부분 TV라든지 가전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점을 좀 통과하는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코스닥 쪽에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카카오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정식 출범하는 카카오뱅크가 한국초자금융지주와 카카오 출신의 공동대표 체제로 가면서 그것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후원의 플랫폼을 개설하면서 좀 밑에서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 경우 소재 관련 증설한 설비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많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고요 삼성현자의 3D랜드 전환이 후발업체의 3D랜드에 시장 진입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디바이스도 지속적으로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코스피 쪽은 차화정의 그림을 좀 보이고 있고 코스탑 쪽은 이런 쪽의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박정민 차장과 함께 전일주 수급 특징주들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수입니다 현재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오전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 대기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로 올라서겠습니다 출퇴근길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탁해도 날이 논하하겠습니다 낮 동안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구도로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3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지만 미세먼지와 안개로 인해 뿌연 모습인데요 고기압 영양권에서 대기가 안정돼 오후 들어서도 옅은 안개로 남아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낮을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까지는 가끔 구름 많다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도, 청주 0도,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강릉과 동해, 삼척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태고 낮에 태백과 강원 남부 산지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광주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무척이나 온화하겠습니다 해상으로도 눈비 소식 없는 데다 물결도 낮게 일겠습니다 소환절기인 내일 목요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릉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